1. 어쩌다 우린 이런 사이가 되었을까? 느릿느릿한 손동작, 구부정한 자세만으로도 서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2. 어쩌다가 이런 인연으로 만났을까? 3. 어쩌다 우린 이런 사이가 되었을까? 4. 말하지 않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어버린 4. 어쩌다 우린 이런 사이가 되었을까? 5. 억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어떤 만남으로 이어져 있을까? 6. 나는 나무이고 너는 그 나무에 깃들여 사는 새였을까? 6. 나는 구름이고 너는 그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이었을까? 7. 어쩌다 우린 이런 인연으로 만났을까? 8. 너와 나에게 찾아온 그 녀석으로 인해 가족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된 우리는 8. 얼마나 깊은 인연의 골짜기를 지나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났을까? 8. 그렇다면 우리 서로 기대어 살아보자 9. 그렇다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자 10. 정말 그렇다면 우리 서로 마음 열고 살아보자 11.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보자 11. 이 인연의 시간의 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12.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12. 그저 그렇게 보내버리지 말고 12. 아낌없이 우리를 불태워보자 12. 우리를 잡아 삼킬 듯한 이 질병에 12. 나를 내어주지 말고 12. 너도 내어버리지 말고 13. 같이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보자 13. 2023년 2월 어느 날 12. 카노 13. 올해 14. 저녁 16. today 16.15